이동혜 뉴스정변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요일 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일단 현재 선거법상으로 국회의원이 총 300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중에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지역구의 한 표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한 표 이렇게 두 표를 던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그냥 1등이 당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에 투표한 거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 47석을 비례대표 비율에 맞춰서 그냥 정당들이 나눠서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한 40%밖에 안 돼도 지역구 1등을 많이 배출하면 그냥 과반수도 넘게 국회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는 게 지금 이 야사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당에서 합의안을 내놨는데 이 합의안 내용은 일단 국회의원의 총수는 똑같습니다. 300명. 300석이죠. 대신에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조정을 합니다. 지역구 의석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유권자들은 투표를 똑같이 두 표를 행사를 합니다. 지역구의 한 명 그다음에 정당 투표의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런데 그 투표라는 방식은 똑같은데 대신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 A라는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다. 그 이전에는 47석에서 30%만 가져갔는데 이제는 300석 전체에서 30%를 계산을 합니다. 90석 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90석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정당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서 만약에 100석을 얻었다. 그럼 90석에서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100석으로 확정. 그러면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겁니까? 네.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대신에 반면에 이제 지역구에서 70석을 얻었다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70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으니까 20석이 비잖아요. 이 20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대신 50%만 연동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20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10석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80석이 이 정당의 의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민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또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또 보정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전체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당대표가 1번부터 쭉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비례대표의 투명성도 보장을 하겠다. 대신 석패율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부산,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47% 얻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후보 2명을 구제를 해 주는 걸로. 석패율이네요. 네. 석패율제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만 18세 선거권 부여 조항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각 당이 각자 절차에 맞는 추인을 거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파 독재 저지 및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 이런 걸 열었는데 여기서 나경호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합의가 자유민주세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유민주세력에 대해서 3분의 1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구도가 된다라면서 이거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미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사항전의 태세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전국이 또 혼란에 요동이 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자신감이 상당히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경호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야 4당이 합의는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안에서도 내부 반발이 있다고요? 네 뭐 자유한국당도 반발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야 4당이 선거법에서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부 반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결합을 한 정당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 쪽 인사들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난 14일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에 대해서 뜻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교에 따르면 이번같이 중요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의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동의가 안 나왔다라고 하고 또 당장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바른정당 출신의 원예위원장 10명도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오늘 내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당 존속이 가능할까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처럼 자연국당 지지율이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 이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계속 정치에 또는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연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 쪽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낙영웅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이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라고 하고 또 실제로 오신환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좀 반발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구가 줄기 때문에 호남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연히 그렇겠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이거 단식투쟁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했던 사안인데.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으면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소수정당에게 지금 이 밖의 선거제가 좀 유리한 선거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 대연합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지금 총선이 지금 한 1년 정도 앞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른미래당 쪽 의원들의 고민이 깊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야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도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받을 텐데 또 이제 이후에 가자니 또 그렇게 보장이 또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굉장히 강한 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인데 이렇게 되면 국회는 또 파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대정부질문도 해야 되고. 네.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민생법안들도 많은데 이 나경호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굉장히 좀 민생 이쪽 법안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 국회 자체를 파행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분석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 대정부질문이죠. 대정부질문 할 때는 그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볼 것 같고 받아치려고 하면 민주당도 또 그만큼 준비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국회가 번잡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황교안 지금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곽상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전 민정수석이죠. 이게 김학의 사건이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건설업자가 검사에게 성상납을 한 일종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까 이 건설업자 윤중천이 거의 여성들을 납치하듯이 끌고 와서 집단 성폭행을 가한 특수강간 사건이었음을 알고 지금 많이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후에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동영상이 유관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수사 결과를 보면 무혐의 처분이 났었거든요. 동영상 속 남자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부러 봐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이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도 얽혀 있다는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게 예전에는 좀 제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였다. 이런 증언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곽상도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시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거였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를 리가 있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 정황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은 황교안 대표와 무관한 일이다. 여당의 야당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자유한국당은 더 강한 전투력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이름이 등장하는 게 kt 지금 채용 비리에도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보도가 나왔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의 부정 채용이 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 김성태 의원 외에도 검찰에서 사회유력 인사 6명의 채용 청탁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 kt 공개 채용 관련 서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응시자 7명이 있었고 옆에 가로 열고 부모 이름이 써 있었다라는 거죠. 뒤이어서 오늘 kt 세노조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그 유력 인사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명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4선의 정가빈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하던 당시에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였고 정가빈 의원의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kt 세노조는 이와 함께 김성태 의원 채용비일 당시에 유력 인사 6명뿐만 아니라 이게 300명을 공채하는데 35명이 청탁이었다. 이런 정황도 제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청탁자 중에 자질이 안 돼서 면접자가 탈락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 면접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의혹도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kt 공채가 통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서울은 좀 감시망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지역에는 그게 좀 없다 보니까 지역 위주로 좀 채용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석채 전 사장이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들어줘다. 좀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벌써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시작했더라고요. 32명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뒤에 나와서 기사로 언론 보도로 나오는 실정인데 정말로 채용비대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지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에서 되게 간단하게 확인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kt 관련돼서 서류 같은 거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이 결과로 바로 이 공채 결과를 찾은 건데 과연 이전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왜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해 볼까요?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됐다고요? 네.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4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후보 등록까지 마감이 됐는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민호 후보, 자연국당의 강기윤 후보,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의 손석형, 대한외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후보 등 7명이 입후보를 했고요. 통영 고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연국당 정점식, 대한외국당 박청정 후보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네. 창원 성산은 결국은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가진 거리 아닙니까? 네. 사실 원래는 이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렇게 같이 후보 단일화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오갔어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 후보들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민중당, 정의당 사이에는 단일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자, 권민호 후보로 확정이 되자 지난 1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 그리고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게시하겠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식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고 늦어도 25일까지는 단일화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민중당에서는 우리도 원래 같이 하기로 해놓고 양쪽에서 먼저 하고 있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부터 해야 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퍼 영지에 이름이 새기기 전에 단일화는 안 되겠네요? 네. 그게 아마 25일인 것으로 알려져서 지혜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후보 사이에 그때까지는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민중당과는 단일화가 이뤄질지 해보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게 통영 고성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자유한국당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2.9년 의원이었죠? 네. 2.9년 의원이었는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후보도 못 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다만 좀 공천 후유증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네. 황교안 대표가 당선이 된 후에 처음으로 공천을 했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의 정점식 후보가 한국당 후보로 낙점이 됐어요. 사실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1등, 2등 후보가 다 자유한국당 후보였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정점식 후보로 공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진 전 통영시장 그리고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1차관 등이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선 이게 경선을 했으니까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경선을 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좋은가 봅니다. 선거 좀 지켜보고요. 아까 저희가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했는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 부인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인근 땅을 매입을 한 후에 시가 26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종의 딱지라는 것이죠. 진영 후보자 측에서는 용산에서 평생 살 목적으로 땅을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런 비극적인 장소 근처에 땅을 매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자연국당 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영 후보자가 용산공원 보존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연박아 있는데 이거는 이해충돌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개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세금을 다 완납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1998년 박영선 후보자가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자연국당 측의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또 최근 5년간 박영선 후보자 부부의 합상소득이 한 33억 원에 달했는데. 그런데 막상 공개된 재산 증가액이 9억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디다 썼느냐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박영호 문체부 장관은 딸의 억대 예금 보유 5억 이것과 더불어서 영화계에서 많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스크린 독과점에 문제 있을 때 해결 못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국토부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집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다른 장관이면 뭐라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거기다 꼼수 중요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고 분양권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딸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습니다. 과거 교수 시절이었습니까? 네. 교수 시절에 sns에 썼던. 그런 글들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설수가 보니까 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난하거나 그러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싸우면 이해가겠는데 야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싸우는다는 건 왜 그런 거죠? 글쎄요. 남북관계의 전문가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정책들을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제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현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 좋게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흠집 내기라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어쨌든 또 함부로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인데 잠깐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도덕성 문제도 제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네. 김경수 지사가 내일부터 항소심이 있다고요? 네. 내일부터 항소심이 열립니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1심에서 공모관계로 얽힌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직접 신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는데 1심 법원이 2016년 11월 9일에 오후 8시 7분에 이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름나무 출판사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맞는다라는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알리바이를 제시에 따리켜보면 되겠네요. 네. 밥도 먹고 했다는데.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 좀 지켜보면 나오겠죠. 정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